전기세안 사슴만 찾으면 돼 어딨어? 저기다 물어 저 흰사슴이네 그 희, 희, 희귀하니 나 이게, 이게 희귀하니요 저거 잡아야 돼 검지 달려! 잡어, 잡어 잡어! 아니! 잡아야 돼 진짜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 진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잡아야 된다고 저거 잡아야 된다고 저거 저거 흰색 잡아야 된다고 저거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..잡았냐? 어디까지 가? 뭐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뭐야 이거 우담 아니야 이거? 니네 보스 죽었어 이 시X들아 잡았어? 어 잡았나? 이거 잡은건가? 잡았다! 잡았다 잘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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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라이쿠스 가자 저 이거 돌도 돌도 해야돼 돌 어 돌 어딨어 석판 말고 이거 돌 찾아야 되는데 아까 돌이 몇 개? 한 7개인가? 모자랐는데 집 재료는 못 보나 이거? 아 이거 집 재료 보고 싶은데 아 이거 다 석판이야 이 근처는 일단 가보자 뭐가 부족한지 한번 보자 보급품에 있을 수도 있거든 아 아 아 아 이건 필수야 이게 이게 침엽수 이거 찰흙이랑 어 이거 남쪽도 이거 이건거 같애 좋아 좋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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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 수 있다 이제 이중알 이중알 오케이 좋아 집 절줄께 집 절줄께 그렇지! 강화 좋아 뭐가 바뀐진진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이중알 제작 이중알 그르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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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쓰 이거 충분해 이거 있으면 다 했지 뭐 아 창 창 풀업그레이드 와우 이게 다불활이잖아 다불활 스킬포인트 3개 있고 스킬포인트 3개 있고 스킬포인트 3개 있고 뭐가 졸라나 그렇게 막 필요한 기술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거 이런거 찍자 그리고 캐스트 이제 봅시다 캐스트 여기는 다 받았고 어우 맵 엄청 밝혀놨네 나 우르키 우르키 하나 있고 우르키 죽었잖아 내가 죽였잖아 안 죽었나? 어 다도 있네 여기 다 다를 안갔네 이거 ul 다한테 먼저 가자 다 다 가고 우루키 가자 와 이중알 와이거 어 보여요 이거? 크.. 깐지꼰지 삐 알록 야 이게 화살 두개씩 날려나 어 plata 뭐야 앙칼지네 어? 너 그러면 인기 없어 요즘은 요즘은 어? 요즘은 어? 앙칼지면 인기 없어 무력건 착해야 된다고 얼마나, 거리가 얼마나 되지? 180? 드디어 이중화를 쓰네, 와 난 스킬인 줄 알고, 와 스킬 찍을라 했는데 저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항상 길이 이런 식이라 진짜 뺑 돌아야돼 진짜 살았지? 개보닭불 불장인 그 다음에 다 여기 질펴놨으니까 다한테 가면 딱 맞지 가자 아 왜 이렇게 길막을 하니 거의 라이터 수준 아닙니까? 그냥 툭툭하면 불이 툭툭 어? 아냐 풀스루 하는건가요? 아뇨 PC입니다 PC에 패드 꼽아서 하고 있어요 툭툭 아 길이 너무 복잡해 우울 잡았고 이제 다 미션 해야되요 네 우담족이 우울이 죽었는데도 댐빈다잉 죽을라고 이것들이 야 우울이 이정도인데 이질란은 얼마나 세다는거야 이질란은 불쓰잖아 거기다가 불이 불이 제일 성가시어 불이 아 어디까지 가는거야 네 우리 우담족 보스 이질라가 그 아 이질라래 이질라 맞나? 이질라족 이질라 지금 보시면 왼쪽에 왼쪽 맵 옆에 보면은 내리기 b 버튼 이렇게 떠 있잖아요 패드야 패드 그니까 PC에 패드 꼽으면 할 수 있어요 이 게임은 걷는게 반이라고? 맞아 어? 왼자족 한형식? 아 이제 우담에서 왼자족으로 바꾸나보다 왼자족이 달을 해치우려 합니다 구출하십쇼 어 어떻게 구출하는데? 아아 뭐가 자꾸 때려 뭐야 유담족이라서 그냥 죽이려는건가? 아 안돼 다는 다는 안돼 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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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전부다 전부다 다 어딨어 다 다가 어딨어? 하하하하 없는데? 아 여깄네 뭐야 다 죽었어 다 다 그걸 풀어주면 되잖아 이거 어떻게 막아 이중알 까지 쓸 필요가 없어 이거 어떻게 막아요? 아 가까이 가면 뜬다고? 아 뭐야 왜 자꾸 때린다? 나 여깄는거 부터 오 테트리스 오오 오오 아 이게 수위가 높아지니까 아 뭐가 자꾸 때려 누구냐? 구글레? 야 구글레 그만 때려라잉 이제 하나 남았지 아씨 아픈데 이거 깔짝깔짝 이거 야야 빨리빨리 됐스 어 숨막혀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? 올라타기 방금 떴었는데 뭐야 왜이래 누가 밀어 괜찮아? 다 다 다 다 다 다 오 살았어 살았어 구우당 쟤 와이타 콰이öd하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väl why 우윈자에 다 바라므 그래 좋은거는 같이 써야지 애들이 애들이 나한테 뭐라고 못하지 내가 지금 이만큼 애들을 모아놨는데 내가 지금 족장이야 족장 우담족이 안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몇마리 있긴 한데 전보다 많이 나 올라 전보다는 많이 안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일단 다는 했고 이제 우루키한테 갑시다 우루키 우루키 또 이상한거 줄꺼같아 우루키가 근데 좀 병맛인데 재밌어 뭔가 캐스트가 병맛 같지만 재밌는 처음 미션이 나는걸 어씨 뭐야 이런 개 이 종간나 줄래? 처음 캐스트가 나는거였고 두번째가 뭐였지? 두번째가 자기 그 돌 맞춰보라고 창 던져보라고 비켜 비켜 아 비켜 비켜 순시민은 탈수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이걸 왜 왜 이게 어쩔수 없이 타는걸로 가야돼 그래야 좀 빨리빨리 진행이 가능해서 순시민이도 좋긴 한데 탈수가 없잖아 단점이지 딴건 다 좋은데 뒤에 자꾸 뭐가 쫓아와 죽여 둘이 알아서 연애해 같은 족이니까 아이고 계속 들지마 아이 들지마 들지마 내려 죽여 아 왜 이렇게 파닥대 팔이 왜 이렇게 파닥대 아이 우루키의 새로운냄세 향수 찾아주는거야 뭐야 어? 향수 찾아줘야돼? 아 야 일로 가야된다 이거 최대한 위쪽으로 가서 커브 꺾어야 돼 이거 길이 이게 다 절벽이라 이쪽에서부터 여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꺾을 수 있겠지 뭐 꺾을 수 있다 오우 메모드다 가까이 가면 안 돼 냄새 재료가 여기 있단 말이지 콧불소 똥 벌통 콧불소 똥 콧불소가 있네 콧불소 야 살다살다 똥까지 모은다 이거 야 내꺼야 내 똥이야 순서를 지켜 알겠어? 또 야 또 시비간다 또 시비간다 가가가가 너 들어가 집어넣어야 돼 또 메모드한테 시비 붙이면 이거 큰일난다 이거 똥이다 똥이 이렇게 반갑냐 똥 똥에서 김나는거 봐 와우 방금 쌌나보네 이건 좀 식어 아니네 얘들아 똥은 좀 한군데서 같이 같이 좀 싸지 한군데 모아서 가지런하게 싸놓으면 얼마나 좋아 어? 그럼 어? 모으기도 쉽고 빨리빨리 후딱후딱 벌통은 어딨어 이거 콧불소 똥 만질 때 손에 무슨 느낌 똥이 다 똥 느낌이지 뭘 무슨 느낌이야 그냥 물컹하겠지 그렇다고 내가 만져본건 아니야 이준라 이중알 한번 써봐 이중알 왜 안끄어내 어 누구세요? 놀라 자빠지기는 이게 바로 이중알이다 알겠니 아 저기 벌통이 있네 어 갈색 꿈도 있는데? 갈색 꿈부터 자 먹어 먹으라니까 자 내가 너의 주인이다 꿇어라 그렇다고 내가 널 좋아하는건 아냐 알지 가 두개 남았지 어허 어허 어이구 주인을 못 알아보고 이거 어헛 어허 그 참 세구만 아 어 야 나 죽겠는데 잘못했어 아 잘못했어 오지마 오지마 누구라도 쫌 와봐 누구라도 누구라도 와봐 제발 누구네 날 도와주시고 어 너 맘에 안드는데 그냥 조잔! 어 가네? 수고했어 난 얘가 더 좋거든 야 잘생겼다 야 잘생겼다 역시 곰은 얼굴에 상처가 있어줘야 곰이지 가자 뭐야 뭐야 와 미간에 제대로 꽂았네 이거 간대 뭐 안맞아 이거 아 벌통 하나 더 하나만 더 하면 이제 클리어다 하나가 더 어딨지? 다 하나가 어딨을라나 벌통이 너만 찾으면 난 집에 갈 수 있어 오오오 안 보여 이거 뭐야 누가 따갔니? 고대시대에도 벌이 있냐고? 없을것무니 찾았다 물어 큰형님의 힘을 보여 크기차이봐 와 이야 크기차이 거의 3배차이 아닌가 고기 먹어 난 이걸 켤테니 너가 가고 검치오 너는 조금 있다가 큰 싸움 있을때 부를게 안녕 뭐 갈색곰을 길들이려는데 갈색곰 길들이려는데 뭔 소리야 이게 길들인거 소환해야돼 아 이거 올빼미 말고 너 말고 오우 아 됐네 곰도 등에 타면 탈 수 있잖아요 안타지던데요 왠지 모르겠는데 안타져요 곰 곰이 더 타기 안정적이지 않나 더 커서 야야 밀지마 일어라잇 일어라잇 난 너 처음부터 밤에 안들 처음부터 밤에 안들었어 너이씨 아 갈색곰은 돼? 아 갈색곰은 돼? 일로와봐 쓰읍 좀 괜찮다? 여기서 수행까지 하면 더 괜찮아? 오우 쓰읍 좀 마음의 문이 열렸다? 뭐냐? 아 elo 그 아 일어라잇 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